안녕하세요.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관리 중 목표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미국의 하버드 MBA 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세워 그 계획을 기록한 사람 3%, 목표가 있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은 사람 13%, 목표가 전혀 없었던 사람 84%, 10년 후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뚜렷한 목표를 기록해 놓았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10배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연구 사례를 통해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여 결승점 없이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면 지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정해진 결승선과 목적지를 알고 달린다면 우리는 힘을 내서 고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려는 시기에 따라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맨 위에 나의 꿈인 최종 목표를 작성해 보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내가 10년 이내에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기 목표가 됩니다. 10년의 목표를 위해 1년마다 달성해야 할 목표, 1년을 이루기 위해 1개월 단위로 달성할 목표, 그리고 1개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마다 달성할 목표를 찾고 기록하는 것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나의 최종 목표가 웹툰을 영화로 제안받는 웹툰 작가라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주간 목표로 주 1회 2컷 만화 만들기, 일주일 한 권 동화책 읽고 5줄 소감문 쓰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1개월 목표로 6컷 스토리보드 한 달에 하나 완성하기, 책 읽고 내용을 6컷 그림, 문장으로 표현하기, 애니메이션 강의 영상 유튜브에서 찾아 듣기 등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계획 세우기 스마트 목표 설정은 계획 또는 목표를 세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1981년 조지 도란이 만든 기법입니다.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인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목표를 설정하는 기법입니다. 스피스픽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앞으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표를 나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수학문제집을 3장씩 풀겠다로 바꾸면 어느 시간에 어느 만큼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목표 도달 정도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지, 수학문제 3장 분량을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저러블은 측정 가능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줄넘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줄넘기를 200개씩 하겠다로 측정 가능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액션 오리엔티드는 행동지행적입니다. 엄마를 돕도록 하겠다는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방 청소는 내가 하도록 하겠다로 정확하게 어떻게 엄마를 도울 것인지 행동이 명시되어야겠죠? 리얼리스틱은 실현 가능하게입니다. 매일 밤 영어 단어 100개를 열심히 외우겠다라는 목표는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매일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울 수 있나요? 무리한 목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겠다로 지킬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면 실행 가능성이 높은 목표가 됩니다. 타임 리미티드는 시간 제한적입니다.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겠다는 목표에는 어느 기간까지 읽겠다는 것이 빠져 있죠? 스마트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일주일 안에 3권을 읽겠다로 마감시간을 정해야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스마트한 계획 세우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지를 작성해보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